잠깐만 어이구! 얘들아! 여기서 지리면 어떡하니? 힘들? 안돼! 지렸어! 여기까지 흘러내려왔어? 아니 얼마나... 아... 이 게임은 음악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게임에 빠져들게 하는 음악 자 옥시즌 낫 인클루디드 산소비 포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... 밤이네요 애들 자고 있나? 얘들아 어딨니? 아 이제 일어나나? 아 자러... 얘들아! 방송 시작했다 얘들아! 잠 안된다 시작하자마자 자러가면 어떡하니 이거 아 우선 좀 자게 놔둡시다 네... 아 바로 일어났네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으니까 우선... 속도를 좀 조절해주고 자 이제 뭘 해야되죠? 우리가 뭘 해야되는지 부터 체크를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여기 물이 오염되가지고 네 지금은 괜찮은건 모르겠네요 아직도 지금 세균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저희가 피치펌프를 옮겼어요 그죠? 위기를 겨우 한번 넘겼습니다 야... 시작하자마자 새로운 듀플리컨트 복제체가 왔네요 자 시청자분들이 진창뿌리를 또... 진창뿌리를 또 엄청 요구하시는데요? 어... 알겠습니다 오늘은 진창뿌리 가겠습니다 네... 진창뿌리 진상뿌리가 아니구요 네... 진창뿌리입니다 어... 자 얘들이... 오! 끼니나무 재배한다 얘들 오... 재배하는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끼니나무를 재배하니까 끼니이가 나오네요 그나저나 냉장고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자... 이번에는 뭘 연구하죠? 여기 냉장고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? 냉장고 는 없네요? 있나? 오! 있네? 냉장고 연구하자 아... 산소확산기가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?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? 전력이 부족하지 않는 이상 근데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이 게임의 목적이 뭐예요? 리몰드 같은 경우에는 그 행성에서 탈출하는게 목적이었는데 얘들은 목적이 뭐예요? 그냥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고 네 뭐 행복하게 결혼해서 애 낳고 뭐 그런건가? 여기서? 아 위에 오염된 물 조심하겠습니다 이거 파면은 위험하죠? 조류배양기를 좀 더 만들... 어? 비워야되는데? 조류배양기를 비워야되는데? 아 우선순위를 설정해줬더니 치우고 있습니다 되게 즐거운 얼굴로 치우네요 린지 친구 되게 긍정적인 친구같애 어... 쓰레기를 치우면서 저렇게 웃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아주 괜찮은 친구 같애요 이게 1화 댓글에 보니까 저한테 망했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어... 아직까지는 별 위기감이 없어요 오... 제가 보기에는 꽤나 순조러워 보입니다 음... 이쪽도 다 뚫어가지고 저희 기지로 활용을 하도록 하죠 아 할 일 많다 인광석은 뭐야 이런 자원이 실제로 우리 세계에 있는건가? 아니면 가상의 자원인가? 화감, 사암 이런건 다 있는건데 인... 뭐야 인광석? 인광석은 처음 듣네 어 연구 끝났다 자 일단 냉장고 연구가 끝났습니다 이제 냉장고 만들어보자 아 인광석을 유튜브에 검색해보니까 새똥만 나온다구요? 아 비료구나 야 이거 뭐 많이 생겼다 변압기도 있고 네 헤비와트와이어? 수소발전기 아 머리가 터지려고 하는데? 나는 그냥 냉장고부터 만들어야겠다 냉장고를 제가 이쪽에다가 만들게요 이쪽에다가 여기 열심히 또 읽고 있죠 애들이 오염 제거를 연구하면 오염된 산소를 없앨 수 있어요 지금 오염은 그렇게 돼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오버레이를 보면 되지 그죠? 네 세균이 거의 없다고 나오는데 와 잠깐만 얘들 지금 오염되있는거야? 어 저거는 캐면 안될거 같은데? 왠지 위험해 보입니다 여기 물이 오염된것도 잘 나오고 있죠 오염된거를 캐면은 감염될 수가 있겠는데 잠깐만 어이구 얘들아 여기서 지리면 어떡하니? 아이 지려버렸네 큰일났다 그래 니가 지린건 니가 치워라 아이고 세상에 오염을 딱 제거해주고요 어 지려버렸네 자 여기를 빨리빨리 메워라 얘들아 다행히 여기서 지리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여기는 제가 냉장고를 만들거거든요 음식을 보관해야되는데 어 남이 지린데다가 보관하면 좀 그렇죠? 산소가 오염됐어요? 어디 어디 산소가 오염됐어? 아 그러네 오염된 산소 독이 많이 있음 조류배양계가 지금 독을 뿜어내고 있는거 같은데 여기를 벽으로 막으면 해결이 되나요? 어 막으면 안된다는데? 여기 시청자분들도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어흐 와 이건 뭐야? 문이 있네? 여기 우리 말고도 뭐 문명이 있어요? 헐떡이는 뭐야? 헐떡이가 헐떡대고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가? 눈알이 3개나 있네? 흐흐흐흐흐 세상에 희한한 물고기가 있어요 잠깐만 연구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연구를 또 해줘야되죠? 저희가 오염제거를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침 오염제거가 딱 있네 우와 또 왔다 자 얘는 시작부터 되게 의욕이 없어 보이네 오! 에헐떡이 헐떡이는 숨쉴때마다 눈지렁이 덩이를 배출하는 비공격적인 크리터입니다 키운거 같은데? 아 연구를 안해서 아직까지는 못 키운다고 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사람을 받아보자 모두 거부할 수도 있긴 합니다 네 프랭키는 파괴적입니다 황공포증이 있어요 황공포증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피하구요 아 알겠습니다 네 모두 거부하자는 의견이 지금 제일 많기 때문에 모두 거부하겠습니다 네 이 프린트제를 거부하면 프린팅팟이 충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거부하겠습니다 네 아 피를 누르라고요? 아 오 감사합니다 야 피키를 누르니까 여기 우선순위가 나오네 얘들아 이쪽을 좀 먼저 정리해주지 않겠니?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벌쭉바 말고 이제 잎빵을 만들 수 있는데? 잎빵을 끼니 식물로 만들나보다 한 6개만 일단 만들어볼까요? 어 5개 만들자 5명이니까 지금은 배터리가 필요한게 아니라 발전기가 한게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동발전기는 너무 에너지 낭비가 심하니까 석탄발생기를 한번 써볼까요? 석탄발생기를 사용하려면은 여기 조류배양기가 이산화산소를 제거를 하거든요 네 이쪽에다가 설치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어 뭐야? 얘들 방금 상태가 되게 안좋아보였는데 어이 왜이래 어 잠깐만 아 방광이 가득 찼네요 네 급합니다 아 난 또 야야야 빨리 빨리 야 화장실 화장실 아 잠깐 얘 방광 터지기 직전인데 지금? 화장실을 비워주세요 화장실 청소 멀었습니까? 엘리가 지금 지르기 직전이에요 님들 안돼 지렸어 아 화장실이 지금 두개 다 청소중이었구나 아이 세상에 아니 청소를 번갈아가면서 해야지 야 이분들 일을 이상하게 하시네 이거 그냥 손 씻는데 하나만 두고 화장실을 두세개 연달아 지으면 되죠 그렇게 해봐야겠다 여기를 뚫을게요 그냥 여기를 제가 해체해버리고 해체키가 따로있나? 일일이 하려니까 귀찮네 대소변이 1층에도 흘렀어요 아니 너무너무 네 직접적으로 말씀해주시는데 아 여기 흘렀네요 아이고 어떻게 보셨어요? 와 여기까지 흘러내려왔어? 아니 얼마나 엘리 식중독 걸렸어요? 엘리가 문제가 많네 아이고 아이고 표정 봐 표정 아이고 또 방광이 가득 찼어요? 방금 비오지 않았어요? 방광이 두개인가봐요 아 투방광 네 그럴 수 있죠 네 우리랑은 다른데 개체니까 잠깐만 연구 끝났죠? 오케이 연구가 끝났으니까 일단 다음 연구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어 여기있다 탈취기 모래를 사용하여 오염된 산소를 공기에서 여과하여 질병 확산을 감소시킵니다 요거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을까? 어 예를 들면 이쪽에다가 하나 만들어두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지금 오염된 공기들이 오잖아요? 이것도 8정도로 해둬야겠다 빨리 만들어주시고 뒷간도 해체해야 되는데 어디가셨어? 아 또 지렸다고요 누가? 누가 지렸어? 아니 누구야? 아이고 또 오염됐네? 자 지금 화장실이 너무 멀어가지고 애들이 여기서 이 화장실을 가려면 삥 돌아가야되잖아요 여기 사다리를 그냥 연결해줍시다 그러면은 덜하겠지?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쪽도 화장실이 좀 멀어요 그죠?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가 안 뚫려있어서 어쩔 수가 없네 여기를 먼저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싹 뚫으라고 하고 대신 우선순위는 좀 낮게 뭐 급한건 아니니까 요렇게 해주면 되나? 자 여러분들 이제 탈취기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? 네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염된 산소가 여기 좀 남아있긴 한데 한 개를 더 만들어야 되나? 보시면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봅시다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좀 이따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구요 네 자 이번에는 어? 특수복? 특수복을 받을 수 있고 에시칸 마리 카탈리나 중에 선택을 해야됩니다 마리 아니면 특수복인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마리 받을게요 특수복을 지금 많이 요청하시는데 지금 듀플리컨트가 좀 더 필요해요 네 얘들 일손이 좀 달리기 땜에 사람이 먼저다 어 얘들이 사람은 아니지만 아 너무 특수복이 많은데? 너무 압도적이야 사람이 먼저다? 노노노 특수복이 먼저다 네 특수복을 받겠습니다 절대 특수해 네 알겠습니다 네 특수복 받을게요 뭐가 특수한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근데 어떻게 쓰는거지? 누구한테 해줄까요? 자 착용자 주위에 작은 영역효과로 장식을 증가합니다 라는데요 특수복이 좋은 이유 다섯 가지를 서술하시오 아 그냥 예쁜 옷이야 아 누굴 줘야되지? 어? 눌러버렸네? 아 취소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누굴 줄까요? 아 스팅키 줄까요? 알겠습니다 스팅키 아저씨 연구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어 박수쳤어요 자랑하고 다니네요 내가 특수복을 받게 됐어 근데 정작 입질 않고 밥 먹으러 갑니다 네 금강산도 식후경 밥부터 먹어야 되죠 뭐 알아서 챙겨가겠죠? 네 자 빨리 화장실마저 완성을 시켜주셔야 되구요 밥먹는 것도 좋지만 화장실이 한개라서 좀 위험합니다 지금 얘는 진짜 자주 볼일 보시네 여러분 여기 공기가 되게 많이 깨끗해졌는데요? 그죠? 어 얘가 일을 되게 열심히 했네 상 줘야겠다 보자 딱 봤을때 이름이 좀 괜찮은게 어 사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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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 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길가에 벌레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왼쪽 위에 핑크핑크한 공기는 뭐에요? 어 글쎄요 수소래요 수소 여기는 염소 어 핑크핑크는 수소 어 누리끼리 하는거는 염소 배터리 한개랑 속탄발생기 요거를 만들때가 온거 같아요 오 위험한게 와 이거 크네 아까부터 운항님이 힘든 것처럼 말하지만 일하는건 캐릭터들 뿐이야 흐흐흐흐흐 얘들도 뭐 프로그램인데요 뭐 네 흐흐흐흐흐 자 순조롭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건 어차피 못 캐니까 취소 해놓을게요 높아가지고 캘 수가 없어요 아 이거 해체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를 해체해주고 전부 사다리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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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조슈아 잘한다 오케이 어 잠깐만 프린팅 팟이 재사용 가능해졌고 특수복은 왜 안 가져갔어요? 특수복을 안쓰는데? 뭐야 너 안써? 자 이번에는 골무갈대씨 그리고 찔레씨 오토프랭키 얘 둘이 아까 왔던 애 아니야? 아까 봤던 애들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자 식중독의 면역 인데 세균장이 감소됨 어 이러면은 좋은거 아니야? 감염될 확률이 높긴 한데 식중독엔 절대 안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오토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생물재해 하지만 두더지손으로 굴착이 증가됨 음 괜찮아보이는데? 여러분들 근데 왜 듀플리컨트에 관심이 없어요? 먹을거에만 관심이 많으신데? 이번에 또 갈대씨를 네 아 갈대가 좋아요? 오 갈대가 제일 좋아요 나중에 쓸 때 많아요 오 오염된 물도 제거 가능하고 아 알겠습니다 이건 먹는게 아니라 네 어디 활용할 수 있나 보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골무갈대씨를 골무갈대씨를 재배하겠습니다 어 좋은거네요 골무갈대씨 재배박스에서 재배를 해볼까? 골무갈대씨를 재배박스를 그러면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겠죠? 그전에 여기서 재배가 되나부터 확인해보고 싶은데 안되네요 확인이 일단 뿌리째 뽑아야 되나 봅니다 그러면 뭐 바로 재배박스 만들어보지 뭐 와얘 뭐야 드럽치 드럽치는 뭐야 드러운 물에서만 살아가지고 드럽친가? 어 오염된 물에서 살고 있어요 새끼 한마리 어미 한마리 자 석탄 발생기 이제 돌아가네요 그죠?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데 이산화탄소는 얘가 조류배양기가 또 네 정화를 해줄거에요 아마 자 그럼 이제 전기 생산량이 늘었을테니까 배터리를 추가합시다 이번에는 전보 배터리 만들자 여기에서 만 heartfelt 데뷔하는 중 앞으로도 nou эту 배터리 만들어보전 아무도 털 벽 벽 벽 벽